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광주 고산 1지구의 더샵 오포 센트리체 청약단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분양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차후에 시세 전망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상세한 청약 절차 1순위 요건이라든지 가점제와 추첨제의 배분 비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비율에 따라서 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면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더샵 오포 센트리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단지의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 고산 1지구 C2 블럭에 새롭게 지어지는 포스코에서 건설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앞서서 2019년도에 같은 고산 1지구 C1 블럭에 이미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이룬 상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C2 블럭에 오포 센트리체를 동일한 건설사 포스코 건설에서 새롭게 청약에 나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단지의 조감도를 통한 모습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동해 설계가 되겠죠. V자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하단부로 보이는 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남양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건폐율 16%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동강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단지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형의 구성은 앞서서 진행이 됐던 C1 블럭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형 59제곱미터부터 76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 평형을 위주로 실거주 수요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평형 배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공사 포스크 건설에서 C1 블럭과 C2 블럭 도합 약 2,900여 세대의 대규모의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C2 블럭을 마지막으로 해서 태정고산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시고 늦지 않게 놓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청약단지가 되겠습니다. 일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일정을 놓치시게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자세한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안내문에 나와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은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특별공급 안내문에 반영된 모집 공고일이 뒤로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죠. 2월 8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예측은 요건 맞추셔야 될 것입니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하면서 1순위에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이죠. 예측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세대분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세대주 변경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미리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일이 2021년 2월 18일이죠. 대부분 특별공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반공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략적인 일정과 함께 모집 공고는 2월 8일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오포 센트리체가 들어서게 되는 고산 1지구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광역 도시의 지도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상단에 보이는 쪽이 강남 잠실에서 이어져서 분당 판교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당 판교까지 어떻게 보면 광역 서울 수도권의 광역 도시 개발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이루어낸 그런 중심 주거벨트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단순한 강남 수요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강남 그 이상의 업무 시설을 대거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체적인 수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도로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보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하철 라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신분당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라인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또 발달이 되고 있는 중심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격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과 성남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시개발의 하나의 과정이 대체 주거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광주가 그 타겟으로서 각광을 받고 또 시세 또한 거기에 필척할 정도로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경기도 광주는 성남 판교 권역까지 지도상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만 이렇다 할 지하철 라인이 연결되지 않았었고 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았던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경강선을 통해서 분당 판교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태전 고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새 아파트까지 공급이 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관심이 몰리고 또 실제 가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전 고산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20만 제곱미터의 1만 4천여 세대를 모두 흡수하게 되는 그런 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새롭게 분양을 이루게 되는 더샵 5포 센트리체가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다라는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고산일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의 지형 도면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곳 상단이 C1 블럭이고요. 그리고 하단이 C2 블럭, 각각의 C1과 C2 블럭 모두를 포스코 건설에서 시행자로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 지구단위 계획 지형 도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단순히 아파트만 높게 짓는 것이 아니죠.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만들게 되고 도서관과 도로와 공원과 그리고 각종 근린생활시설 전체적인 이 일대의 주거기능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아파트 단지의 중심 수요층이 젊은 신혼부부, 아이가 좀 어린 젊은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텐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포 센트리체의 입주 시점쯤 2023년에 맞추어서 충분히 그때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단지 앞에 있는 초등학교의 자녀들 통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가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일대의 중심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세상 광주역을 먼저 살펴볼 텐데 4단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단지가 특별히 다른 단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4단지를 체크를 한 건 아니고요.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매물이 있어서 매도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추출을 한 것이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매물이 귀한 곳이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는 평균적으로 10억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다라는 것, 시세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10억의 거래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 경기 광주역에서 근접해 있는 신축 단지라면 8억선에서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좀 하단부로 내려와서 태종 고산지구 안에는 태전동 힐스테이트 2017년도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C7블럭에 들어와 있는 단지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실거래가가 6억 9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은 역시나 평균 8억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단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일대의 신축 아파트는 34평형 기준 7억선에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고 경기 광주역에 좀 더 가깝게 있는 신축 단지라면 7억 그 이상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더샵 오포 센트리체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가장 가깝게 있는 거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지리상으로도 가깝게 있고 동일한 건설사에서 그리고 유사한 규모로 분양을 조금 한 발 앞서서 진행한 단지였기 때문에 이 단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포터샵 센트럴 포레와 같은 경우에 분양권 거래의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시면 5억 798만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물은 역시나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 예측이나 특히 입주 이후에 시세를 예측을 해보자면 이미 주변부에 연식이 몇 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 다른 단지들도 7억 이상에서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포터샵 센트럴 포레와 같은 경우에도 7억 이상에서 34평 7억 이상에서의 시세는 충분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기준이 되는 34평형 7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포 센트리체의 분양가격이 얼마에 책정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시세 차익의 폭을 확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분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이 오포 센트리체 분양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매체에서 분양가가 얼마 될 것이다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평당 1500, 평당 1600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구난방인 것이죠. 그야말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측, 합리적인 예측이라기보다는 감으로 한번 불러보는 그런 가격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측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석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의 아파트 시세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분양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그리고 고덕강혈제일 풍경체와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양가가 올라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분개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엄격한 분양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감상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조금 강하게 다가오다 보니 분양가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예측을 하셨던 것 뿐이죠. 두 기준의 차이점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평가 방법은 원가법에 기반을 둔 그런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더샤 모포 센트리체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대분류 중에서 어떤 분류에 해당되는지만 체크를 해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예측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Delaware 샤워 transit 온몸 스피 ST-2